생명의 기적은 소리 없이 다가온다 왕 잠자리 애벌레는 오직 이 순간을 위해 물속에서 1년이란 긴 시간을 보냈다 오늘 밤의 변신은 성충이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인 셈이다 아직은 초라한 몰골 하지만 극적인 변신은 지금부터다 날개는 잠자리의 미래 날개는 잠자리의 미래 날개는 잠자리의 미래 투명하게 빛나는 두 쌍의 날개는 하늘이라는 전혀 다른 공간으로 녀석을 이끌어줄 것이다 이 무렵 연못가에는 잠자리들의 희비가 엇갈린다 쇠척범 잠자리는 지독히도 운이 나빴다 우화 도중 곰개미의 습격을 받은 것이다 날개 도지는 잠자리에게 가장 찬란한 순간이자 동시에 생명을 담보로 하는 가장 위험한 순간 날개가 완전히 마를 때까지는 무슨 일이 닥쳐도 꼼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화는 이미 힘들어졌다 푸른 장공을 알아보기도 전 날개는 곰개미 전사들의 전리품이 되고 말았다 사실 잠자리가 우화에 성공할 확률은 불과 30% 남짓 10마리 중 7마리는 날아볼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한다 일생동안 곰충만을 잡아먹고 살아가는 잠자리 그러나 제 몸집보다 작은 개미의 먹잇감이 되고 마는 현실 지열한 생존 투쟁은 곰충들에게 주어진 삶의 굴레다 여기 작지만 아름다운 생명들이 있다 여기 작지만 아름다운 생명들이 있다 지구상에 생명체가 나고 자라고 숨쉬고 사랑하는 동안 수많은 곰충들도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잠자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지구상에 가장 빨리 나타난 원천